안녕하세요. 저는 최은기입니다. 저는 최재율입니다. 오늘은 대넷골에 왔습니다. 지금부터 껍질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 아빠 해도 돼? 야, 어디야? 아빠 던져 하면 돼. 여기 근처에서 하면 돼? 멀리 안 던져도 되겠는데? 멀리 던져야 돼. 가면서 해. 너무 멀리 던져야 돼. 감으면서 해야 되지? 어. 아, 걸렸다. 빼줄까? 응, 뺐어. 아이고, 갑작스네. 응기야, 따라와? 따라오긴 따라오긴. 또 하나야, 따라오지도 않아. Regineders Lola 둘 다 할 수issa. 형 LT! 여기서 하면 해도 되지? 진짜 옆에서. 인ِ이이이이이이이이. 은 ? 엄마 조언 anticipated, 어, 뭐지,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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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무섭다 갑자기 울었었는데 놓쳤어요 잘 모르는데 아마도 저런 큰 도로 숨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빠 껍지 놓쳤어 너무 세게 다니니까 웜이 위로 올라와서 안 잡히더라고 이런 데 많이 할 것 같아 많이 있어 많이 있어? 아빠 어떻게 알아? 그게 잡히기 시작하는 것 같아 그래 아빠 한 마리 잡았잖아 결국 덜인데 덜 많은데 덜 많은데 너무 많이 걸려 어? 잘 빠졌잖아 거졌지 아빠 위로 올려 위로 올려 아 잘 못 던졌다 어 잘 던졌네 어 잘 던졌네 네 네 꽉지요 한 중간 사이즈 쟤 물 것 같아 쟤 물 것 같아 어디 갔지 봐라 어디 갔지 봐라 어디 갔지 봤어? 내가 어디 갔지 봐라 집어넣어 네 네 네 네 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왜 왜 왜 왜 거기서 던지고 저 던진단 말이야 이제 한 마리 왔으니까 나 한 군데서만 해야지 어디서 던졌네? 혹시 날 범위하는 건... 혹시 안 켰는데... 뭐해? 어디 던졌는지도 몰라 뭐해? 토요일은 어디 던졌는지도 모르는데 가봐봐 어! 가봤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어디? 아, 여기 아, 아프니까 상관없어 나도 한 마리 죽어요! 얘 껌해! 아빠, 얘 껌해! 뭐지? 얘 껍질 아니야! 뭐지? 근데 얘... 잡았다... 어, 안개... 껍질! 아빠! 아빠, 나 돌인 줄 알았는데 진짜... 아빠, 이것 좀... 아빠, 이것 좀 어떻게 해주마! 아빠, 이것 좀 어떻게 해주마! 수고하셨는데... 뭐지? 아빠, 나한테 탐ziehen... 아빨! 아빠, 나한테 태국 안고 давай! 혹시 telescopes zab Nee! 맛있다. 하지 마! 아빠, 나한테aya! 아빠, 나한테 말해! 아빨! 아빠, 나한테 würde... 다시 말해줘! 아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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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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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